아연다친구를 내려먹는 카이버다 카이비 오늘은 색포중식 게임 모바일 버전 그... 내불러어어어어어어어어 그를 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이게...어떻게하지? 일단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해볼게 아무거나 음...좋아 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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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마마무단이고 말이야 일단 모바일 버전이 좀 더 모바일 버전이 좀 더 그... 아아앗아앗 잠시만요 잠시만요 모바일 버전이 좀 더... 그 뭐냐 속도감이 있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휴 더워 근데 선풍기 많이 틀지 마세요 저처럼 감기 걸립니다 감기 걸려서 죽겠어 이거 지금 어허어어 어 이게 원래 이름도 정할 수 있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저기 로그인하지 않음이라고 뜨네요 뭐지? 에이 아휴 좋아 점점 커져 나가자 아 이게 점수로만 보이는구나 이제 그림도 선택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였는데 저 왼쪽 버튼이 세포분열하는거 저 왼쪽 버튼이 세포분열하는거 왼쪽 버튼이 세포분열하는거 다음에 오른쪽 버튼이 세포분열하는거 삐삐삐삐삐삐 하고 주는거 있잖아요 그정도 벗거나 안 Bike 왜저런건 금방 합쳐져요 이건 금관리chays 컴퓨터를 하면은 다시 합쳐지는 시간이 몇초인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 컴퓨터보다 속도감이 있다는거 제일 좋다는 점은 아 그리고 아그리오 그 어플도 있는데 아 아가리오 아그리오 어플도 있는데 어플보다 이게 더 순위가 높아서 이걸 다운받았어요 proper 슈퍼 밟아 delolab 그리고 저 블랙홀이 있는 점 블랙홀를 들흐다보니 100점זה 그 정도의 가치를 줘요 그 정도의 가치를 줘? 저런건 내가 많이 해본 결과로는 한 블랙홀 옆에 생성이 돼 아 너무 큰데 이 사람들? 근데 이건 어차피 금방 커져요 금방 그 이게 모드가 있는데 그 일단 컴퓨터 아그리오에는 그 팀 버전 그 삼국지랑 그거 있지 않습니까? 여기도 삼국지 있는데 여기는 또 깃발빼기랑 깃발빼기랑 또 이게 타이머 그 시간내로 어떤 사람이 가장 크냐 그거를 또 정하는 그게 있어요 그 그런 모드가 또 있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들 어 뽀뽀뽀 이렇게 돌고 돌면서 블랙홀을 만날 거대한 거대한 세포들을 사냥하죠 사냥하죠 어어 저 분할해서 다 못 먹어 못 먹어 아유 좋아 근데 이게 작은 거랑 큰 거랑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컴퓨터는 더 심하겠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 무슨 모드가 있는지 보여줄게 여기서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? 선택 못하나? 어 기다려봐 어어 생성을 할 수 있네 팀전 시간 개인전 시간 있네 개인전 시간에 보통 게임이름은 드루와로 하겠습니다 네? 아 들어와 이미 있네 하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를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작 처음엔 컴퓨터들이 있을거야 아마 처음엔 컴퓨터들이 있을거에요 처음엔 컴퓨터들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저 시간 뭐지 초록색 시간 저 5분 안에 누가 가장 많은가 뭐 그걸 보는거지 그게 컴퓨터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게 컴퓨터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오오 좋아요 좋습니다 이리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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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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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얘는 컴퓨터야 확실해 얘는 컴퓨터인거 확실해 아 지금 목소리가 잠겨있어 아 그리고 요것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게 일정 크기가 넘어서 저 파란색 화이트홀을 먹으면은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패널 패널티죠 소수 소수의 약자들에게 소수의 기회를 주는 얘도 컴퓨터네요 아 네네네 아 얘도 컴퓨터네 움직임을 보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 먹고 쑥쑥 커라 얘도 컴퓨터인듯 오 이 자식 컴퓨터 주위에 똑똑한데 야 저 320점짜리는 어디 있으려나 설마 제가 320점 아닌가 애기 먹습니다 제 결합 보이시죠 제 결합 얼마나 걸린다 그러면 저런거 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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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았을때 먹어야지 이것도 또 언제 먹겠습니까 이런거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1등 아니겠습니까 1등 아 이거 사람이랑 해야되요 사람이랑 좀비 초등학교 이런 사람 많았던 데 들어가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아까 대충해가지고 많이 죽고 그런거지 제가 또 제대로 하면 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거 또 흘르고 잡자 흘러그 잡자 어 어어어어 오!! 하하 오 오오 좋아요 오오 sut tudo 이제 저를 노리고 오시나요 찹찹 중간에 사람이 나가면 그 상태로 남아있어 먹을 수 있는걸로 식용세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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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용세포로 남아있어요 13점 저게 1등인가보네 내 금방 흘러버리지 왜왜왜왜 아 그리고 그 컴퓨터 아그리오에는 그게 또 되지 않습니까 블랙홀 덫을 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걸로 근데 여기는 그게 안돼요 이렇게 주면 끝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거 여기는 이렇게 툭툭 쳐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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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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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왜 안먹고자 이거 오우 먹티 먹티 저게 큰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이런거 던지는거야 블랙홀을 근심에 블랙홀이 있나 없나 잘 봐야돼 오우 그 큰 애들은 나한테 별로 신경도 안써요 지네들끼리 뭐 경쟁을 해가지고 막 커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로 가서 톡톡톡톡톡톡톡 흐흫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아 여긴 너무 멀다 이제 오우 오우 왜 지넬기 오우 왜 키워주지 이거? 친건가? 오우 배고파 밥을 아직 안 먹었습니다 오우 밥을 아직 안 먹었습니다 오우 팝팝팝 아 빨리 블랙홀을 옮겨가지고 아유 블랙홀을 옮겨가지고 아 끼리끼리 논다 그냥 여기서 이제 오우 회색 먹혔어 회색 어 어쨌든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음료 또 오우 팀 ben 그 아 этим 에 엑 멤버들 그 아 그럼 감사합니다.